안녕하세요 첼시사이볼의 바텐더 이성하입니다 저희 첼시사이볼은 한국 최초의 하이볼 다이닝바입니다 국내 최고의 퀄리티의 하이볼과 맛있는 음식을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녹여진 술, 파요 브랜드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바텐더로서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소주, 파요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가치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홈텐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레시피를 구성하였고요 여기에 합주라는 테마를 부여하여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향긋한 시트러스 애시드와 오렌지 블러스 워터를 쉐이커에 넣고 쉐이킹을 해주면 경쾌한 삼미가 일품인 저의 음료 합주가 완성됩니다 화요 41을 칵테일 베이스로 사용한 이유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즐거운 합주의 느낌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규수가 바로 화요 41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 X 프리미엄은 라이스 위스키라는 표현 대신 우리 술의 종류인 증류식 소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어떤 쌀로 만드는 위스키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쌀의 깊은 박과 향 그리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는 한마디로 우리네 정서를 담아서 우리 술의 가치를 국내적으로 더욱 높여준 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요한국 저의 유통한 풍 snowflake 참고로 Rifle 태양은 일주일을 Anderson 태양은 일주일을 못하고 부« 태양은 일주일에서 나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